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민주당을 탈당을 한 김남국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다가 메시지를 남기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나가달라라는 핀찬을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남국의 탈당 사태에 대해 김남국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저께 그가 했던 행동을 지적을 했고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김남국 의원이 탈당계를 냈는데 그렇다면 의원들 단톡방에서 빠지는 등 나름대로 정리를 다 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박용진 의원은 단톡방에 아직 남아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어서 코인 논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방인데 어저께 새벽에도 김남국이 글을 올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좀 나가달라라고 김남국의 일침을 가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김남국을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민주당이 김남국 때문에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생각을 했을 때 김남국이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서 입을 터는 것을 좋게 보는 의원들은 당연히 없을 것이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김남국 탈당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언론계에서는 이거 위장탈당이다 꼬리자락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이런 단체 카톡방에서 김남국이 메시지를 남기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어울린다면은 이거는 위장탈당이라는 것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남국 보고 꺼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김남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이번 사건 말고도 이재명의 대장동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이런 단체 카톡방에 변호사 자격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이재명의 논란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실드를 치다가 당시에도 항의를 받고 퇴장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에서 아가리를 털 것이 아니라 바로 최근까지 민주당에서 진상주사를 하고 있었으니 당에서 내라고 하는 자료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진상조사에 협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민주당 진상조사단 측에서 김남국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뭐 자기 의혹을 해명하겠다라고 카톡방에서 입을 털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겠죠. 그리고 한편 김남국은 자신의 의혹을 실드를 치겠다랍시고 김어준의 방송에 나가서 입을 털고 있는데 하도 늘어놓고 있는 얘기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으니까 김어준조차도 김남국의 발언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간다라고 꼬집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 김남국은 자신이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문제가 맞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김남국은 상임위 시간 내외를 떠나서 잘못한 일이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어준이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을 했는가라고 물어보자 확인을 했는가 거래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어보자 김남국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서 금액이나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면서 몇천원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몇천원을 거래하는가 납득이 안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김남국은 몇천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지 자기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휴식시간 상관없이 자기 잘못이라고 얼머버렸는데요. 김남국이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거는 저녁적으로 술 처먹고 운전한 다음에 사고친 놈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죠. 술 처먹고 운전한 건 맞는데 운전을 조금만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술 처먹고 운전한 것은 빼박이니까 이건 어떻게 물타기가 할 수가 없으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김남국의 해명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100번 양보해 가지고 김남국의 발언이 전부 다 사실이고 얘가 상임위 도중에 몇천원짜리 코인 거래를 했다면 이게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김남국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지 코인 거래하는 거 그 몇천원 코인 거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회의원 세비로 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먹어가면서 상임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기 코인 거래 몇천원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나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 진영에서 당의 명운을 건고 반드시 한동훈은 낙마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전열을 가듬어서 전투에 참가했었던 그런 청문회인데 거기에서 몇천원짜리 이런 코인 거래나 신경을 쓰다가 이모 드립이나 치고 앉아있고 민주당 전체를 병신으로 만드는 이런 행동을 김남국이 한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당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그 아까운 목숨을 그렇게 잃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김남국은 자기 코인이나 신경을 쓰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몇천원짜리 코인 거래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김남국의 이러한 답변이야말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분노를 해야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를 분노 안 하면 어디에 분노를 합니까? 남편은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김남국의 실드를 쳐주겠지만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김어준조차도 김남국에게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한편 김남국이 김어준의 방송에서 자신의 코인 사건을 또다시 검찰 측에서 흘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선은 저번에 한 번 한동훈 장관하고 검찰을 끌고 들어갔다가 욕을 뒤지게 먹고 나서 입을 다물더니 오늘 김어준을 만나서 똑같은 드립을 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백번 양보해가지고 김남국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이 정보가 수사기관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치더라도 아니 검찰이 너보고 몇십종의 코인을 농사짓듯이 거래하라라고 시킨 것도 아니며 네가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하는데 미쳐있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검찰 탓을 한다? 검찰 탓을 하기 전에 본인 반성이 먼저인데 현재 김남국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라든가 진정성 어린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김어준 방송이나 찾아다니면서 정치공세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김남국이 또다시 이번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자기를 끌어들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 일각에서는 김남국이 스스로 자기를 저렇게 올려치는 것이 기가 막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이란 인물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입지가 있는 인물도 아니고 아니 거지 코스프레 하나 하면서 후원금이나 긁어모으고 이재명 따가리나 하던 인물인데 얘가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해가지고 너 하나 잡아먹기 위해서 검찰이 이런 공작을 했겠는가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또 김남국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김남국의 말대로 이게 정치검찰의 공작이라면 어저께 이재명은 왜 너와 관련된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된다면서 쇄신의원총회까지 열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김남국 혼자만의 이런 주장일 뿐이죠 그리고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남국은 이런 식으로 설치고 다니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얘가 입을 열 때마다 과거에 했던 얘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위믹스 코인만 9억원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저번에 입장문을 낸 것과 또 말이 바뀐 것이며 저번에 입장문을 낼 때는 가상자산이 9억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위믹스만 9억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 또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김어준만 만나면은 거짓 해명이 반복될 경우에는 오히려 김남국에 대한 강제수사 명분만 커지기 때문에 그 좋지도 않은 머리로 이상한 정치 대응을 하지 말고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있다가 혹시라도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는 게 그나마 이번 사태를 가장 조용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할 지능이 있다면은 애시당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한통은 김남국에 대한 비판이 여야 불문하고 쏟아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김남국의 편을 드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바로 손혜원인데 손혜원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분해서 이리 손에 안 잡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손혜원과 김남국을 보는 많은 분들은 아 투기꾼끼리는 서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반이나 간다 그랬는데 김남국이 지금 계속해서 멍청한 대응을 하며 이 사건을 빌드업 시키고 있는데 과연 김남국이 그 머리로 이 총체적 남국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자 기정